오, 뭐야, 뭐지? 예! 나쁜가 봐 강만의 엄마 노래 봅시다 색깔별로 한눈에 처 알아볼 수 있고 이래도 좋고 또 저래도 괜찮은 가나다라 차례로 잘 정리되어 있고 나중에 생각해도 기분 좋은 그런 여러 가지 많은 답들이 내 안에 가득 차 넘치면 너무 좋겠네 좋겠네 언제든지 바로 꺼내볼 수 있고 낮에도 밤에도 이해가 잘 되는 그런 답들이 가득 차 넘쳤으면 가득 차 넘치면 어, 리듬은 너무 잘 타 어, 리듬은 너무 잘 타 그런 여러 가지 많은 답들이 내 안에 가득 차 넘치면 너무 좋겠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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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제든지 바로 꺼내볼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낮에도 밤에도 이해가 잘 되니 낮에도 밤에도 이해가 잘 되니 그런 답들이 가득 차 넘쳤으면 정말 잘 타고 저처럼